저는 대한민국 분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베르토 몬디님과 아니다스의 트레이닝 모델이신 에이핑크 손나은님 이번 행사에 함께하게 된 소감을 청해 듣겠습니다. 두 분을 모델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에이핑크의 손나은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손나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회공원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아디다스가 스포츠를 향상하고 많은 스포츠 시설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에이핑크 손나은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말씀. 손나은님의 운동에 스포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알베르토 몬디님은 당연히 이탈리아 때 프로축구 선수로도 활약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사랑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두 분의 아주 귀한 말씀을 청해 들어봤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아디다스와 서울시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공원 프로젝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디다스의 캐스퍼 로스테드 회장님과 서울시의 윤준병 행정일 부시장님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고 기념 동판 제막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의 사랑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의 사랑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디다스 글로벌 회장님이신 캐스퍼 로스테드 회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군요. 바로 이어서 윤준병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님 귀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기부 사회공원 활동도 확단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 이번에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사회공원 활동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고 만약에 아디다스에 이런 노력을 해주시면 서울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운동체육공원 축구장을 엄청나게 뛰어다닐 스탠빙고 대표 선수 그리고 농구화까지 우리 농구대표 선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정말 신날 수밖에 없는데 캐스퍼 로스테드 회장님께서는 기념품만 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값진 선물을 캐스퍼 로스테드 회장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전달해 주십시오. 어떤 건가요? 아,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닌가요? 한봉이문요, 여러분. 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캐스퍼 로스테드 회장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 바로 여기에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청바지, 지인과 대한민국의 항복이 이렇게 잘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위에 둥마귀까지 입어주시면 최고의 코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둘셋하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니면 우리 손나은님처럼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네, 아, are you ready for the heart? small heart? 예, like this. 네, one, two. 가겠습니다. 슛! 아, 역시 우리 살아있는 레전드 이상민 감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링커리 대표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컬링커리 대표이사님, 3, 2, 1, 슛! 아, 철세월에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걸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세부터가 약간 우리, 아, 글쎄요,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콜링커리 대표이사님, 네, 공부를 잘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콜링커리 대표이사님의 시에 두 가지 이어두었고, 다음으로는 에디 닉슨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동국 김재겸 안전건설 교통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기자 모시고요, 국장님. 제가 세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짧았어요. 한 번만 더 드릴게요.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우리 손나원님, 포즈 한 번 잡아주시죠. 눈꼽을 들고, 네. 포즈 한 번 잡아주시죠.